소미야 생일 축하해 소미야 항상 뒤에 있을게 화이팅! 생일 축하해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미입니다 오늘은 제 19번째 생일 팬미팅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 19번째 생일 축하해 어머 저거 누구야? 너무 오랜만이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본 만큼 할 말도 많을 것 같고 재미나게 시간을 알차게 보낼 것 같아서 되게 신이 나요 감사합니다 가족 이외에 친구 이외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이랑 보내는 시간이었는데요 생일에 뜻깊게 보내니까 너무 좋고 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팬들이 조금 더 저랑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 왼쪽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수여도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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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틀 동안 아주 힘들게 땀빨 흘리면서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는데요 자 소미의 요리교실 아 방향제 교실 자 곰돌이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석고로 방향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버렸죠 제가 계량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량은 없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그쵸 맞아요 이게 나름 손사탕 모양인데 그냥 넣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일일이 이렇게 송이를 썼습니다 엄청 생색내죠 그래서 하면은 걸으면은 아주 향기가 너무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플 지경에 방향제가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많이 간직 오랫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내가 받아가는 것 같아 소미야 이래서 맞아요 이랬어요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신나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 집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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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